의원님도 신당 창당하셨던 경험이 있으셨고 결국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해서 출마하셨었잖아요. 그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었는데 위성정당을 만든 거죠. 그래서 과거보다 소수정당이 더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돼버린 거죠. 그 당시에 합류를 하면서 그때 우리하고 했던 약속들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죠. 그냥 써먹은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이렇게 중도 확장의 어떤 이미지로 뭐 근데 누굴 탓하겠어요. 어리석은 나를 탓해야지.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냥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좀 스스로한테 떳떳했을 텐데 어쨌든 현실에서 이 선거제도가 너무 장벽인 거예요. 아니 현실이니까 정치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3당을 한다?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국민이 알아볼 거예요.